인형기 선수의 장점은 우선은 모든 종목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기술적이며 체력적이며 그런 것들이 완벽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많은 전문가들은 의외로 이명규 선수가 언더돔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봤을 때는 이명규 선수가 완사이드로 아마 경기를 지배하지 않을까, 이끌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. 한번 경기를 보십시오. 그 경기 안에서 합격이 완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